발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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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네 뭐일 때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시작했다 Happy birthday toky! Thank you so much 하이 이거 뜬다 우와 우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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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7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세,の 다 알 수 있기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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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치키의 생일 겸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보고 싶었죠 birthday toky!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치키의 생일을 축하하고 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치키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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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 대박 갑자기 하게 된 라이브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왔어요 어때요 치키씨? 너무 좋아요 저 제 생일 축하해 주시는 분 그러면 지금부터 토끼 이모티콘 많이 보내주세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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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고마워요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우리 빌리브 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짜겠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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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내줘 토끼 천국이야 지금 토끼 나라 토끼 나라 보여줘야 되는 거냐? 하늘에서 내려고 토끼가 나는 말 할래요? 토끼가 왔어요? 토끼가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고 토끼가 왔어요? 토끼가 왔어요? 아 진짜 이쁘다 우와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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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줄게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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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지금 토끼야 토끼가 왔어요 지금 왜 왜 어수시 이모티콘을 왜 어수시 이모티콘을 아 고마요 왜 나 왜 토끼야 토끼 아 다일도 보내주시네 이게 토끼 나라에서 토끼 이모티콘이 토끼 언어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다일도 많이 보내주시네 다일도 보내주시네 다일 토끼 다일도 고마워 나의 케이크가 좋아? 당근 케이크 닌진 케이크 맛있어 오 일본에서는 닌진 케이크 닌진 케이크인데 닌진 케이크라고 하면 약간 파운드 케이크 생각나라 아 그쪽이야 크림치즈 케이크 크림치즈 케이크잖아 당근 케이크 신한거 근데 신한거 맛있겠다 맛있어 신한거 맛 진짜 당근맛 아는 줄 알고 당근이 있어 근데 응 근데 당근맛은 안 나 안 나 전혀 하람이도 멋있어 오마이갓 키탕 오카소 아리갓도 고마워요 마이 무릎을 땡큐 소 마이 저 러브유 고마워 오마언니 영어 주세요? 아니요 그 제 그 밀리브가 제 엄마를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마를 주신 줄 알았네 엄마 보고 있으나 뭐야 왜? 보고 있으나 보고 있으나 고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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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해 고맙소가 없는 말인 거죠? 고맙소가 있는 말이지 옛날 말이지 고맙소 감사함 없나? 감사함도 있습니다 째 태어나셔서 고맙하네요 진짜 너무... 댓글 보니까 힘났네요 더 읽어줘 더 읽을까요? 어 你说的爱 티아모와 티아모 티아모 특히 프라임 키스 프라임 키스 외국 맞죠? Thank you 날아갔어 수아 언니 너메에서 우리 두월이니까 두월이 맞아요 너메에서 같이 같이 진짜 뼈 뼈 뼈 뭐 아까 네이버 하나 점심 어때 보셨어요? 보셨나요? 진짜 선배님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맞아요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요? 드셨나요? 드셔야 돼요 너무 재밌었대요 다행이다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행복하게 지내죠 믿어요 믿어요 저는 완전 행복해 어제부터 계속 행복해 많이 12시 어 맞다 그러면 비하인드 말을 해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다 스케줄 끝나고 침대 조금 놓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12시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불 꺼가지고 꽂아서 다 셋 둘 셋 셋 셋 이렇게 축하해주시고 편지도 주고 행복한 시간 지났어요 진짜 뭔가 네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세일이 세일을 축하하는 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엄청 행복했어요 진짜 약간 근데 맞아 맞아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해 사랑해 나도 나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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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오랜만이다 아니 근데 생일 축하해 아니 저 그거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었네 아 슈키 시험이 터지겠다 사랑조이 사랑을 해야 돼 아니 미안해 생일 축하해 너무 귀엽다 아니 이게 매니저 언니께서 나와도 계속 슈키 슈키 씨 잘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매니저님까지 수아 언니 여행을 가셔가지고 지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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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원래 여기 사라는데 뭐 플리빙 아니지 이거 같고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합격해야 된대요 합격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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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키 성인되지 마 소위 안 할까요? 오세에다 스토로 아니 그래서 저 뭐지? 츠키 사진 뭐 고르지? 하면서 츠키랑 같이 찍은 거 이렇게 볼까요? 하면서 하는데 옛날 사진을 발견했는데 츠키의 빨간머리 시절 알지? 아 맞아 그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츠키 아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검진님 인감인가요? 어디 어디에? 어디 없는데? Can 오 이끈네 생일이념 긴가민가요는 어떨지 저요? 할까요? 1, 2, 3, 4 Can come play 다 그런 거라 해 이상해 왜 긴가민가요 역시 감사합니다 명불허전 표정장애인 이거 딜레이가 돼서 지금 보네요 잘하네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스키스키 나의 스키 오늘 진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폈는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어떻게 알고 본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치킨이 생겨서 축하해지러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니에요? 이제 가야 돼요? 아 조금 더 해도 된대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어 선물 받고 선이한테요? 아 그러면 이 번째 달라?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해봐 오케이 한 명씩 얘기해보자 아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해봐요 멤버 받아요? 네 아 근데 아 얘기 들은 거 있어가지고 솔직히 잘 얘기해야 돼 잘 얘기해야 돼 잘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이미 준비된 선물도 있어 그니까요 준비된 선물도 있으니까 아 그 수연 언니는 수연 언니가 생각해주는 센스가 좋으니까 언니는 그냥 약간 저한테 올리는 거를 사주면 좋겠고요 그렇고요 네 할머니는 제 취향을 아니까 지금 필요한 거 알죠? 잘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가방 연습식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편하게 쓸 수 있는 가방을 주웠어요 진짜 오늘도 그거 가지고 스케줄하고 있어요 그러고요 늘 맞아요 미래도바바 Tusks 세일이 귀여워 귀여운 거 다 하자 다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 댄싱 댄싱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찍혀서 앞에 한 번만 갔다가 좀 세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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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국이가 숨어 숨어 숨어! 다 보여요 근데 고개 갑자기 확 펼치면 안 돼 자, 다현아 씨 성대모사 시작! 아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언니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 세여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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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대모사 다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다 지수àng사 다 따라해줘 뭐예요? 네 썰 수 있어! 그거랑 이장빼 선배님 맞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정화기 세월이야 정화기 세월이야 정화기 세월이야 정화기 세월이야 정화기 세월이야 뭐해 여기 정화기 세월이야 여기 정화기 세월이야 여기 정화기 세월이야 물고기 물고기요? 응 물고기 콱콱콱콱콱콱 나! 나의 나의 고기 고기 물고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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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꼬라님 꼬라님? 귀여워요 잘한다 이모 이모 잠시만 이모?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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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내가 dared 엄마 가슴 안 받아 세스 섓기의 제론 잘했다 귀엽대요 거짓말 이어 이런 거 안 돼요 진짜 안 돼 목표가 있어요 진짜 일단 언니는 저는 그래도 귀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언니, 언니 귀여워요, 이거 할 때 왜? 고마워 수아님도 귀여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귀엽잖아, 너 가만히 있어도 귀엽잖아 오마이갓네스 난 이거 해야 귀여워 맞아요, 어떡해선 것도 그래서 만했어요, 제가 약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괜찮아, 귀여워 존재가 귀엽지 특히 생일 맞지? 벌칙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난 가원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뭘까? 이렇게 하고 싶은 포즈 모이스 그러면 제가 달 할 테니까 다 토끼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뭐, 다 내리고 뭐, 다 내리고 시작 달 토끼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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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선해요? 어? 왜냐면 밀리그가 아까부터 어떻게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5, 3, 3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내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오케이, 너무 만족해 내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단절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좋다 귀엽다 우리 토끼 제가 집에서 키우는 토끼예요 여러분 하른 자리 제일 좋아 하른 자리 제일 좋아 하른 자리 제일 좋아 자 인사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미리브유 미디어습니다 안녕 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라이브에도 찾아와주신 많은 분들 우리 미리브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너무 생일 축하하고 다시 한 번 특히 생일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리브유 미디어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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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녕이지 맞아 김춘기 생일 축하해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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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브유 미리브유 미리브유리브 미리브유 오늘 축하해줬어 정말 고맙고 내가 많이 사랑하고 도우고 알지 나 진짜 너무 행복해 고마 어 나아악 아니 텔레비전 대박이야 안녕